나이스 이거 방금 봤어요 혜종대 혜종대에서 famous suicide spot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혜종대는 많이 사람 여기 죽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와 진짜 아 이래 오 that's it 으 yani 흐흑 뭐 흐흐یں 흐흐흐흐흐흐흐 저도 była 미안해 흐홉 나 아까 거기 있어요 얼굴 이거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웠어요. 저기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기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봤어요. 스태츠를 봤어요. 저기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아저씨 밤에 괘씸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아하 네. 퇴퇴하다. 일할 때는 없어요. 어 일할 때는 없어요. 오케이. 굿. 밤 늦게 이렇게 위로 혼자 오러 오시면 아 혼자. 아 혼자. 어쩌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볼 수 있어요? 혼자 가면. 오우야. 무서웠어요. 네 맞아요. 이 버스 탓 없으면 제가 혼자 여기 내려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헉! 사실 전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군족에 해선물 맛집 있어요? 응? 해선물 맛집 있어요? 무슨 맛집? 해선물 맛집. 어떤 해선물? 어떤 해선물? 아 제가 조개구이. 조개구이? 조개구이는 여기 밑에 내려가면 있지? 여기 조개구이. 어 여기요? 좋아요. 오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 이름이 뭐예요? 조개구이종. 조개구이종. 우와. 감사합니다. 조개구이종. 여기 맞아요. 와 냄새 좋다. 사람도 없어. no one her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왔어요. 홍콩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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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쪽도 넣었어요. 아, 안쪽도 넣었어요. 아, 안쪽도 넣었어요. 와, 맛있겠다! 네! 계산을 남자친구가 했어. 아, 남자친구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남친 누구냐? 놀라요. 와, 맛있어. 고맙습니다. 와, 프로페셔널. 이렇게 해, 마주. 아, 끄찍 끄찍 끄찍. 아, 맛있겠다. 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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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음. 우와. 휴맛해. 밤에, 한 잔 호텔 마시오. 와, 같이 한 잔 마시오. 와, 이거 봐. 감사합니다. 호텔 있어. 잠시만, 호텔 22. 호텔 22. 호텔 22. 네. 그러고, 오, 우아하게 마시는 청년기라도 해 줘. 유리야. 이거 2만 2천 원이야. 술. 이게 22$ 얼굴이 빨개요 얼굴이 빨개요 눈이 빨개요 여기 좋은 사람 나의 숙소에 물어봐 아, 저의 마음이에요 아,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어? 아, 인스타그램 뭐해? 이게 짠! 와! 엄청 커! 4톤 빗고 있네. 마스크! 됐어! 무슨 방송이에요? 아, 이거 유튜브에요. 아, 이거 유튜브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너무 예뻐서 아이디 알고 싶어서... 아, 인사에요? 인사에요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다. 나한테 안 돼. 나한테 안 돼. 나한테 안 돼. 이거 어디 유튜브... 아, 유리 좋아해요. 랩이 이슈 비다성听지. 아, 유리 좋아. 유리 좋아. 유리 좋아. 유튜브에 유리 좋아? 네. 어, 이거 맞아요. This is me. 아, 트위치 게이밍 방송도 하고... 뭐, 방송도 있어요. 트위치. 트위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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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우리가 부끄러워요? 그니까요. 아니요. 진짜로 좋아해요. 아니요. 믿... 네 끄니꼬, 언니. 니꺼니꺼니 오케이 내일 보자 see you tomorrow 하자요